피카소 칠팔이라고 되어있네 칠팔은 뭐지? 칠팔 년생은 아닐 거잖아 칠팔 년생 하아 여러분 오늘 뉴진스 하이포이 총 네 편을 볼 거예요 그 하이포이 뮤비 전체적인 게 성장통? 이런 느낌인 거 같더라고요 사랑을 알아가는? 뭔가를 알아가는? 너무 풋풋하지 않아요? 나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제일 먼저 볼 건 민지 버전 민지는 이 아이를 좋아해요 내 음료수 뺐지마 남자 컬러는 지금 라임이야 라임 방금 봤어요? 원래 민지 여기 머리 위에 하트가 빨간색이에요 이 남자애 음료수를 먹는 순간 라임이 됐어 전염이 된 거지 손톱에도 라임 컬러를 바르고 있죠 매니큐어를 계속 그 남자애와 관련된 컬러를 바르고 마시고 하고 있어 이봐 색깔 맞춤 크크크 친구가 비웃죠? 누가 내게 뭘 하든 친구가 색깔 맞춤이라고 놀려도 나는 한다 민지가 놀랬어 라임으로 맞췄는데 남자애가 핑크를 바꾸고 왔어 라임 손톱을 가렸지 놀래가지고 똑당해 남자애가 손에다가 뭘 그려줬을까? 하이포 하이포이 뜻이 뭘까? 하이포이 뜻은 슬랭으로 쓰일 때 엑셀런트 쿨의 의미가 된대요 멋지고 쿨한 인싸 느낌 아 이름 써준 거였구나 알렉스였어? 그 핑크머리의 이름이 알렉스였구나 막 얘기하고 있잖아 나 근데 너가 손에 쓴 거 안 지워진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Why do you want it up? 떠나지 마 지우지 마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할 거야? What's your favorite color? 너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? 라고 알렉스가 얘기를 해줬어 파란색 어때? 라고 파란색을 제안을 해줬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 장면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해요? 라임보이였잖아 근데 실제로 라임을 맛을 보고 있죠 성장통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라임보이한테 스며드는 그거를 표현을 한 거 같아요 어 잠깐만 근데 남자애가 블루로 염색을 안 했네 민지가 파란색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염색을 안 했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관계를 그냥 표현한 뮤비가 아닐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남자애랑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 감정을 느끼면서 커가는 그 시절의 그 느낌이 좋은 거야 너무 좋네요 다니엘과 혜린 편 남자친구인 거 같아요 그죠? 핸드폰이 저렇게 나오잖아 잘 잤어? 혜린한테도 문자가 와 혜린아 오빠 누군지 알지? 다니엘 남자친구 혜린이는 어이가 없어 전레절레 근데 다니엘은 이것도 모르고 남아친구 저 연락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아 혜린이는 짜증나고 지금 쟤 왜 저래 근데 남자애 다니엘이 봤어 그리고 사탕을 입에 넣어주잖아요 이 사탕이 아까 다니엘이 혜린이한테 입에 넣어준 사탕하고 똑같죠 그럼 다니엘한테도 얘가 준 거잖아 남자애가 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탕을 입에 넣어주는 게 하하하하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내 사랑 너가 먹어라 오 맞아 퓨즈 너 가져 너 가져 난 됐어 이런 느낌인 거야 써쿨 계속 약간 둘이 오묘한 느낌 있죠 이게 진짜이고 남자애가 진짜 이상한 게 양쪽에다가 똑같은 문자를 보내 하하하하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? 이런 개씨략이 여기 어디야 아까 그 남자애가 농구를 하는 애였어 찾았어 남자애 옷을 찾았어 남자애 옷을 갖고 튀었어 복수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응징 사랑이 깨졌어 둘 다 끝났어 친구 사이에 서로서로 뭔가 말하면서 푸는 느낌? 야 야 남는 건 친구 남자 개씨략이 따위 개나 줘버려 자 다음 혜인 버전 볼게요 누군가를 보고 있어 뚫어져라 슬로우까지 주면서 이 남자애를 보고 있다는 거 굉장히 대놓고 보여주죠 우당탕탕탕 넘어졌어 혜인이가 뭐야? 봤는데 남자애가 넘어져 있는 거야 이거를 떨어뜨리고 간 거야 이 천식기를 근데 이렇게 이거를 들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정말 이것조차 이렇게 힙한 느낌이 나는지 정말 혜인이가 이제 연락을 한 거야 남자애한테 누구? 나 혜인? 이혜인인데 아하이 나 공연할 건데 올래? 남자애가 피자 있냐고 물어본 건가? 피자 있냐고 물어본 건가? 피카소 칠팔이라고 돼 있네 칠팔은 뭐지? 칠팔 년생은 아닐 거잖아 하우 투 퍼스트 키스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 어? 나 흥분한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지금 이 장면은 유튜브에서 첫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사람이 그 혜인이가 연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혜인이는 아닌 거야 제3자인 거죠 제3자가 알려주는 걸 혜인이가 보는 거야 이거 봐 자꾸 입술이 나오잖아 자 파티를 시작했고 남자애가 왔어 피카소 칠팔 혜인이가 피카소를 찾아가고 있어요 기분 좋게 근데 쟤네 지금 설마 우리 따라하는 거야? 저 춤사위가 혹시 우리 춤이니? 이런 얘기잖아 다니엘은 화가 났어 That is not our move 우리 동작이 아니야 정말 못해 부럽나? 너 저 모자에 좋다 하지 않았어? 진짜야? 하고 민지가 쐐기를 막았어 자 싫어졌어 끝났어 끝 피카소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2편에서도 혜인이는 그 남자애와는 뭐 잘 되지 않았고 그 과정 그 과정이 좋았다 자 마지막 하니 하니가 뭔가를 보고 있어 친구들은 막 뒤에서 정신이 없는데 뭔가에 빠져있죠? 이 사람한테 빠져있어 유튜브 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춤으로 하이보이 커버 댄스 커버 댄스 하는 사람인가봐요 되게 유명한 혜인이는 계속 보고 있어 정신이 팔려서 혼자 딴 데로 왔어 이거 설정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나 이거 표현이 너무 귀엽더라 두둥 근데 또 축구 잘해 혜인이도 못지않은 인싸야 이름이 노페이스인거죠 춤추신 영상을 보고 바로 팔로우했어요 그 이후로 저 완전 팬이 됐어요 정말 춤추실 때 너무 멋있으시고 그냥 노페이스님 자체 전부 그냥 멋있어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리스펙하는 단계인 거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진짜 이거 어우 씨 자 DM이 오고 있어 DM이 온다 인스타 DM이 종이비행기 모양이잖아요 너무 좋아 오케이 이건 아마 꿈인 거 같아요 꿈속에서 노페이스가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거지 드디어 파티날 왔어 노페이스가 왔어 근데 놀랬어요 여자였어 여자 남자인 줄 알았거든 얼굴이 없었어 노페이스였잖아 근데 이런 결말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? 그냥 내가 좋아했던 인플루언서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 근데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남자인지 여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거 봐 쏘쿨 쏘쿨 이것이 MZ세대 너무 쿨하지 않아요? 너무 깔끔해 그냥 뮤비 스토리 자체가 너무 깔끔해 깔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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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